아, 개운하다 진지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김밥을 싸서 소풍 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김밥을 예쁘게 접시에 담아 잔소리 대마왕 거 담아놓고 저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가보려고요 뜯어서 먹던 과자도 담아갑니다 채소는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주말에 인스타 사진하고 유튜브 보니까 벚꽃이 엄청 예쁘게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면 벚꽃 다 떨어지고 못 볼까 봐 벚꽃도 보고 바람도 쐬고 벚꽃 보러 가겠습니다 너무 신나요 생각만 해도 천천히 운전 조심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출발해 볼까 이제 출발해 볼까 꽃 구경하기 전에 바카스에 꽂혔어요. 이거 하나 먹고 여기 앞에 바다도 보고 구경하려고요. 날씨가 벌써 더워졌어요. 반팔 안 입으면 더울 것 같아. 맛있다. 와 건너가 봅시다. 와 완전 앞에 바다야. 어떡해 가슴 완전 뻥 뚫리네. 우와 안녕 언니 왔어 너 엄청 예쁘게 폈다. 엄청 이뻐 이것만 떨어지겠다. 차는 저쪽에 주차해놨어요.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는데 트렁크 문 여니까 다 쳐다보셔서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벚꽃나무 밑에 다리 잡았는데 너무 예뻐요. 바다 있는 쪽 구경하고 와가지고 이거 세팅하고 도시락 싸운 거 먹으려고요. 상판을 하나 짰어요. 상판을 하나 짰어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이 끈을 풀르고 이거를 최대한 땡겨서 여기에 맞게 하고 이거 테이블 짜온 거를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용할 때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게 이거를 여기다 구멍 뚫었어요. 이렇게 꽂아줘요. 여기다도 하나 더 뚫어놨어요. 안쪽하고 여기에 두 군데 잊어버리면 안 돼. 원래는 이거 수납박스 두 개였는데 한 개는 집에다 놓고 사용하고 이거 바구니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먹을 거 싸가지고 온 이거를 바로 이렇게 넣어도 깔끔하더라고요. 차 공간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 위에 있던 상판 이게 원래 여기 위에까지 조금 높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잘랐거든요. 짜투리가 나왔습니다. 콘솔박스가 라운드 져가지고 여기다 물건 올려놓기 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놨더니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근데 여기 기아봉 있는 쪽으로 밑으로 쳐져가지고 저쪽을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게 해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 더우면은 선풍기 같은 거 올려놔도 되고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휴대폰 올려놓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다리를 접이식으로 해서 고정을 딱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차박을 하거나 차크닉을 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고치고 만지고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계속 눈에 많이 보여요. 하나하나 꾸미는 재미로 훅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큰 삼각대는 실내에서 잘 안 쓰게 되는 잠깐 한번 치워놓고 어떡해 어떡해 여기다 커피 다 쏟았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간 것 같아. 깜빡아 막 저기 다 흘렀다.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이걸 덮어. 조금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흰색으로 통일하는 거야. 다리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얀색 매트에 흘릴지 몰라서 나를 못 믿으니까 매트 하나 갖고 왔어요. 너무 말아놨나 봐. 너무 돌돌돌 말려 있는데 반대로 좀 펴주고 됐다. 매트 하나 깔고 주차장 있는 데서 먹어서 도시락 싸왔어요. 얼음 준비했고 얼음 준비했고 밀키스 이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진짜 옛날 거 오비 월제머니 배고프다 시원한 음료수 먼저 따라서 먹을게요. 얼음에 맨손으로 요것만 넣을까요? 밀키스 진짜 맛있어요. 휴대용 주니 보관 케이스에 도시락을 싸왔는데요. 사용하기에 가렵고 적당한 크기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디저트로 먹을 간식 딸기 준비했고요. 포크 드디어 쓰네. 젓가락이 왜 지금 두 번째 끓였는데 다 붙어있어요. 불량이군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바람 쐬고 예쁜 뷰 보면서 먹도록 할게요. 맛있다. 김밥에 당근하고 어묵 그다음 맛살 계란 단무지 우엉 햄 이렇게 넣었어요. 어묵도 양념해서 익혀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짱짱한 이중 밀표로 되어 있어서 액체를 담아도 세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친환경 소재이고 열탕 소독, 젖병 소독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디자인도 기염뽀자긴 뚜껑이 압도적이고 쌀이나 간식 담아서 차박 캠핑할 때 사용하기도 좋고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통으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해소도 먹어야겠죠. 맛있어. 밖에서 먹는 밥은 호떼기도 맛있어요. 자, 이먹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는 거 2 2 3 잘 먹었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니까 편하구만 고추냉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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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시원하다 우와 맛있어 뒤에 트렁크 방이시면서 너무 환하게 보여서 voicemail 먼저 설치해주려고요 요기 문자 뗐어요 테이블 사용하려고 열고 오늘 이쪽 방향으로 했더니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무밴드로 해놨어요 생각난 김에 이거 좀 꺼내야겠다 다리 먼지 좀 띨게요 아 뭐 하느냐고 이번 주에 비 온다고 해서 차 세차를 안 했더니 엄청 더러워요 이게 다 먼지였네 차에 먼지가 많은가 봐 제가 검은색 옷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색깔 있는 거는 약간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좋은데 사용한 거는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예전에 라코스테 가방 사고 가방 넣어줬던 요거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조금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과자 갖고 왔어요 간식으로 먹으려고 된 거 같아요 딱이네 얘는 이 자리였어요 밖에 지나다니면서 안 보이긴 하네요 어려워 아 개운하다 진지게 하고 싶었는데 가운데 맞춘다고 했는데 가운데가 아니었나 봐요 실상은 짐이 한가득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정리한다고 제가 잔뜩 갖고 왔어요 싹 가려서 안 보이게 됐어 됐어 하고 싶었던 큰 숙제 끝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그거 장난감 갖고 왔는데 미니 스토어 자판기 과자를 먹으면서 돈도 있네요 열고 사과 포도 포도 오렌지 오렌지 우유 우유 동전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게 동전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나와요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시원하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동전이 거기다 투입해 사과주스 드릴까요 오케이 여기 나왔습니다 사과주스 만 원인데 드시겠어요 벌써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유주스 나왔습니다 다 마실 거야 하나 더 먹어볼까요 동전 넣고 이번에 우유 우유 종류 밸대로 다 마셔봅시다 다음에 또 갖고 놀도록 하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지 또 사용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